어제 이 시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남가주 켈스테이트 대학 롱비치 캠퍼스를 위협한 혐의로 체포됐던 여대생은 풀려나고 또 다른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켈스테이트 대학 롱비치는 성명을 통해 이번에 발생했던 캠퍼스 위협사건과 관련해 올해 18살의 프레딕 대불팔리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용의자 대불팔리는 처음에 구금됐던 여학생의 이메일을 해킹해 그 여학생의 이메일 주소로 위협 이메일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하루 전날 체포됐던 용의자 여대생은 대불팔리를 검거하는 데 경찰에 협조해줬고 새 용의자가 검거됨에 따라 여대생은 풀려났습니다. 체포된 새 용의자 대불팔리에게는 협박 혐의와 허가 없이 컴퓨터 서비스 등을 이용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월요일 오후 켈스테이트 대학 롱비치 캠퍼스의 이메일 위협으로 대학이 폐쇄되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책상과 의자 등으로 수강실 문을 막는 모습 등의 동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수강실 문의 잠금새를 장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NS에 올라오면서 수강한 Jim vậy